안녕하세요. DA그라운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명이라고 합니다. DA그라운드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투자 대출 서비스인 샌드뱅크를 운영하는 테크핀 스타트업입니다. 샌드뱅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펀드처럼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가상자산 재테크를 원하는 다양한 고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샌드뱅크는 크게 고객이 사용할 모바일 앱을 위한 B2C 서비스 그리고 고객의 예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화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을 수행하는 트레이딩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 양의 크기의 자체 IDC를 구축하는 부분도 검토했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가 있었고 또한 미래를 감안하여 초기 서버 사양을 결정한 어려움과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도 IDC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시키기 위해 IDC 대신 AWS 클라우드를 사용했고 AWS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장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라이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샌드뱅크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앱입니다. 안전한 고객 자산의 운용이 가장 중요하기에 쉴드, 와플을 통해 ISMS 인증을 염두하여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AWS 및 메가존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단연간 검증된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각종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지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DA그라운드의 대표 이연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